너 요새 지지율 좀 나온다고 연락가 축대더라 표정 관리 못하고 얼굴 뭐 실룩거리고 그러네 근데 걱정하지마 난 너랑 단일화는 절대 안해 나 한 달 전에 1등 먹던 사람이야 나 윤돌이다 철숭은 내 말들어 너 내가 쓰러졌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옹상이야 철숭은 내 말들어 너 내가 쓰러졌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옹상이야 내가 이렇게 된 거 다 저 그 할배 그 김종인 그 노인애 때문 아니야 내가 아 그리고 그 어린 놈 그 그 이준석이 그 어 아직 안 해줬냐 우리 아 어제 술을 좀 많이 먹었고 이게 좀 알켰다라는 아 그리고 말이야 사람들이 너무해 그 내 지하철을 타면 인사를 안해요 내 투명인 거 아니야 나 AI인가 난 AI냐 철숭은 내 말들어 넌 내가 쓰러졌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옹상이야 철숭은 내 말들어 난 너랑 절대 단일화는 안해 니가 철수해 너 안 철수해? 팍 빨리 철수 안해? 아니 그리고 말이야 우리 마누라 도대체 뭘 잘 못했어 2년 동안 저사를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요양이 필요할까요 지금 부부는 몰라도 전체는 안 속였잖아 그랬으면 됐지 뭘 그걸 가지고 허위경력 같은 우리 아무튼 우리 장모님도 말이야 시원한 장 피해줄 적이 없는 사람인데 어? 나 절대 안 죽어 나 윤돌이야 철수 내 말 들었는데 쓰러졌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너만의 착각이야 나 40% 가까이 나온 사람이라고 안철수 너 철수 안해? 넌 내 말들어 난 너랑 절대 단일화는 안해 니가 철수해 너 안 철수해? 너 이 씨 빨리 철수해 폭탄주 어딨지? 어? 폭탄주 어딨어? 내가 앤비 아바타 이거 안 철수인데 내가 바보입니까? 내가 한 번 더 해줘야 그럼 안 철수해 난 철수해 부족해 이 분야 내가 봐 너무 내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